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할까 망설이는 상황이 있는데 자신이 꼭 넘어야 할 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어려운 일을 접하게 되면 사방이 막혀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사방이 막혀 있고 그 사방이 자신을 향해 조여온다면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으로 그 상황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꼭 넘어야 할 산인가 아니면 넘지 않아도 되는 산인가 인생을 살면서 꼭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넘지 않아도 되는 산이 있다 꼭 넘어야 하는 산은 절대로 포기를 하면 안 된다 한 번 또는 두 번 포기하다 보면 나중엔 포기를 너무 쉽게 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단함이 크고 깊을 때 포기하고 싶어한다 포기해야 할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포기를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으로 포기 쪽으로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포기를 정당화하게 된다 이렇게 포기하다 보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버릇이 생기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구장창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다 어려운 일이나 공공한 상태에서도 그것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 열매를 딸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꼭 넘어야 하는 산이라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굴욕을 참는 한이 있더라도 버티고 또 버텨야 한다 그런 버틴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게 되고 해결점을 조금씩 조금씩 얻게 되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였을 때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